안녕하세요. 마필라 여러분, 정민입니다. 8월 말에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갑니다. 오프라인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설명글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개발이 상충하는 것 아닌가? 많은 고민이 된다 말씀하시는 걸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자기 사랑은 자기 수용이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이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사랑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상 예전에 올려드렸어요. 모두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사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커리어 면에서 굉장히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고 해볼까요? 내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힘들고 적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에 도전을 하듯 나도 내 일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얼마나 중독적인데요. 그리고 내가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 많은 고민들이 당연히 들겠죠. 게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돼요.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더 다녀야 된다. 이런 계산이 설 수도 있죠.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건 지금 나는 돈이 없어.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부족해. 이 회사를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다니는 동안 내 마음 근육을 단련하고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다지자. 지금은 뭔가 부족할 수 있지만 괜찮아. 앞으로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 지금 이 회사 힘드니까 당장 때려칠 거야. 나는 이런 데 다닐 아무 이유가 없어. 나는 소중하거든. 이게 자기 사랑이 아니고요.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 선뜻 시작하지 못해?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해? 엄마, 아빠가 당연히 나 낳아놨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이건 자기 사랑이 아니죠. 자기 개발과 자기 사랑은 사실 함께 가야 그 효과가 극대화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수용한다는 건 지금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야. 오케이. 이건 정당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지 않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수용할 땐 정당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따지는 건 이미 수용이 아닙니다. 수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은 남들보다 더 나은 나, 사회 통념에 맞는 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나를 위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 사랑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자기 개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더 커지고 자기 사랑과 상충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풍요, 나의 평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개발이 커리어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든. 보통은 이걸 함께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걸 해나간다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마음 공부 오래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역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게 자기 수용을 못하는 상태죠. 회사 하나 다니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나는 진짜 하찮은 사람이야. 이게 자기 수용을 못하는 상태예요. 자기 사랑을 한다면. 오늘 이렇게 힘들지만 괜찮아. 힘든 날도 있고, 힘들지 않은 날도. 또 기쁜 날도 있는 거지.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 내가 조금 덜 힘들려면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하면 나에게 평온이라는 큰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이 소중한 나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나에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나를 더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야 돼요. 경제적인 것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고, 마음 근육도 단련시키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면서 차근차근 노력해 나아가서 결국 불을 이루게 되죠. 물론 불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마음을 돌보는 거는 필수입니다. 커리어도. 단 한 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드물죠. 저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게 항상 확실했고, 그래서 일로 삼아보려고 도전을 했는데, 결국엔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것에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와의 연결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차분하게, 차근차근해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풍요롭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저는 제가 자기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사랑과 자기 개발이 함께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꾸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지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거나, 내가 자아에 너무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상을 꾸준히 안 한다거나, 자아 상처를 안 한 경우에 그렇겠죠. 자아에 너무 갇혀 있어서, 내가 나를 관찰자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것도 큰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내 모습, 내가 꿈꾸는 내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과 괴리감이 너무 클 수 있어요. 이 꿈꾸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지금의 나는 이 챕터에서 완벽해. 그리고 저 삶을 향해 갈 거야. 가고 있으니까. 라고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사랑이 잘못 이해하면, 우리를 크게 망칠 수 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다 해줘야 되고,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삶이라는 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과정이고, 원하든 원치 않든, 성장은 하고 있어요,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매 단계에, 매 챕터에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더 나아진 삶을 꿈꾸고,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채찍질보다는 응원을, 그리고 게으름보다는 희망을. 그래서 자기 사랑과 자기 개발이 상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건, 자아를 인지하고, 내가 얼마나 자주 자아에 매몰되는가, 얼마나 빠져들어서 허우적되는가, 또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 생각이죠. 감정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또 일어나요. 그것들을 얼마나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너피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